긴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육과 같이 신나게 춘추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있기까지 이 땅에 수많은 죄종들이 금식기도 하며 눈물로 밤을 세우며 광화문 길거리의 영하 15도에도 온갖 취리와 싸우고 온갖 탄압과 억압을 견뎌낸 수많은 죄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애국시민들 세계에 흩어져 700만 동포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많은 위로를 그들에게 내려 주옵소서.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.